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단히 주의가 조용합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시지요. 이게 국가적 사태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맞이 않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사진에 관한 이야기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루앙프라박에 찍은 사진들과 쿠오바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편집에 관한 이야기와 사진 하나에 대한 설명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제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감이 있다. 움직임이 어머니의 움직임과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있는 이 움직임. 그리고 뒤돌아보고 있는 이 사람의 옆을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동감들을 생성한다. 그래서 사실이 심심하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 화석으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모든 동작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진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동감이 있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역시 다 보신 사진이지만 이 분도 움직이고 있고 이 어머니도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고 이 분은 아마 아빠의 손동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데 보면 가난한 사람. 자연스럽게 움직임들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루광프라방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라이카를 들고 마음 편하게 워킹하면서 찍은 사진들 중에 두 장입니다. 이거는 치앙화에서 송크란 4월달 되면 물축제 하는데 물축제에서 찍었던 현장감 넘치는 사진. 그런 것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집을 내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진을 찍는가. 그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길을 따라 멀리 가고 있는다는 느낌. 이거는 제가 버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멀리 뭔가 젊은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소여물 풀밭에서 꼴을 베고 있는 걸 봤어요. 멀리 있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괜찮죠. 느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골티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길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일종의 기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버스에 찍은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버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가 저희들 식당으로 데려다주는 중에 비가 오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버스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 찍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진이라는 게 길거리 스냅도 길거리에서만 찍는 건 아니고 버스 위에서든지 기차 안에서든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밖에서도 찍을 수 있죠.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으면 기분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유형의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길. 아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은 길이 하나는 휘어져 있고 하나는 곱축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하지 않게 시각적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고 또다시 길이 보이고 별로 시각적으로 무리하지 않아요. 같은 내용, 같은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가 연속되어지면 별로 무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앞사진이 있으면 앞사진이 뒷사진을 자연스럽게 부른다 할 때 길이면 길, 사과면 사과, 사과가 있으면 과일들이 계속 나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쉽게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끝나고 나면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람이 등장해도 좋겠죠. 이 흑인 연주자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백년 묵은 호텔에서 가까운 공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연주하시는 때는 이분 혼자서만 연주하신 게 아니고 이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동시에 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만 크루즈업하고 사진을 찍었죠. 여기 잘 보시면 안경 안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저 말고도 사진을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통상 학교에서 배울 때 피사체가 보고 있는 앞을 열어라. 그래야 답답하지 않다. 그러나 저는 뒤를 이렇게 많이 열었습니다. 앞을 열지 않고 반대로 뒤를 열었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압박감 같은 게 생겨요. 아저씨가 연주하는 느낌의 탄력, 연주하는 긴장 이런 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의외로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 같고 반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커스는 눈에 맞아 있어요. 시계만 보아도 시계는 이미 포커스 아웃. 그렇죠?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손을 떨지 않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사진 찍으실 때 손떨방 같은 게 있죠. 손떨림 방지 그런 걸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사진 찍으면서 손이 떨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카페에 갔었어요. 이 카페에 가서 술잔, 술병도 많은 거 보니까 멋있는 카페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아가씨가 대단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좋아 보이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렌즈를 꺼내서 망원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빛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미 망원을 걸면 손 떨림을 무지무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낮에 바깥에서 찍는 기분으로 찍으면 그저 손이 떨립니다. 사실은 미세하게 카메라가 떨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조금만 더 떨렸으면 이 사진 못 썼을 텐데 이 정도는 견딜만하다.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 친절하고 고마워서 호텔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맥주도 안잔한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담배집 농장, 담배 농장의 주인 아저씨예요. 대단히 그럴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영화 배우라고 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아저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농장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하고 담배 많은 법 이런 걸 보여주고 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미 요 앞전에 한 카트가 찍히고 두 카트일 때는 카메라를 의식하셨어요. 묘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잠깐 죄송합니다. 메르스는 전기로 전자적으로는 옮기지 않으니까 제가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건 아니고 재치기가 나와서 여러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저씨 느낌 좋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저녁에 카페에 놀러 갔다가 평생 색소폰을 꾼 흑인 아저씨 그리고 거기 온 관광객들 그 앞에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죠. 이분은 아마 카메라를 들고 뭘 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카메라를 찍고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상황을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카페에서 일하는 색소폰 부는 아저씨의 잠깐의 휴식 그리고 놀러 온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의 진지한 재미난 얘기 글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개를 한 끈 열었기 때문에 이 아저씨와 이렇게만 핀트가 맞아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포커스 아웃이에요. 앞도 물론 완전히 포커스 아웃이 된 상태죠. 이 아저씨가,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 뒤에 인물들이 보였겠지만 이 사람으로 인물들을 가리면서 좀 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읽어보면 햇살에서 있는 아저씨의 그림자 그 앞에 있는 경찰 아저씨 아무 생각 없이 오고 있는 아주머니 길 지나가는 아저씨 그리고 산발이를 태우고 가고자 하는 여운전수 순식간에 그림이 되더라고요. 아, 그림 되네. 순식간에 카메라를 들고 슈팅을 한 사진이 옳시다. 이거는 예술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예술가가 자기 집을 타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했어요. 자기 집만 시작해서 이 동네 자체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 한 사람의 예술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동네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뉴욕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이 폐쇄하고 나면 예술가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죠. 예술가들에게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가 유명해지고 유명해진과 동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일하던 예술가들은 돈이 없어서 다시 그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돈이 없다는 것 빼고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저도 대단히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묶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돈을 줄 테니 봉급을 받아라.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래도 저는 이 자유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60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궁해서 그렇게 또 연연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두 장은 보시다시피 길 사진이 나왔어요. 사람 사진이 나오죠. 또 사람 사진이 나오죠. 또 사람 사진이 나오고 사람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나오지만 이건 사람에서부터 뭔가 다른 장면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과 뭔가를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나왔죠. 다음 사진도 역시 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길 사진에서 사람 사진 건물 사진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 놓으면 그렇게 그다지 생소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에 사진을 끼우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가 무엇을 먹고 뭘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끼우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맞는 사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죠. 소통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바닷가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들 앉아서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레스토랑에 2층으로 올라와서 뒷문으로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사진이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사진에서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거 없어요. 그저 없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 햇살이 닿아서 철망과 남은 잎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날카로운 잎인데 여기에 떨어진 그라데이션 사진적 그라데이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개조 있잖아요. 프린트 하면서 느끼는 그 개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흑백 프린트 같은 게 해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개조를 충분히 표현해냈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양식의 사진을 만들어냈다든지 할 때 오는 행복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햇살이를 기가 막히게 잘 받았구나. 이런 사진을 찍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쿠바 사진을 찍어서 칼라로 하지 않고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서 전시를 하니까 아니 그 아름다운 칼라를 원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흑백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쿠바 그러면 칼라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반전시킨 겁니다. 뭐 한 100에 99명은 쿠바를 칼라로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전시해라. 나는 흑백으로 하겠노라. 그런데 흑백에도 칼라가 다 보여요. 저의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많이 해보시면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표현 방법 꼭 칼라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칼라로 할 것이라 생각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는 데는 뭔가 미끼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만의 특별한 미끼 같은 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점심이 되면 다시 사람이 등장했어요. 점심 시간에 저희가 갔던 식당에 연주하러 왔던 젊은 친구들입니다. 자 이 아가씨의 춤추는 모습 보십시오. 아주 춤에 빠져서 춤을 추고 있고 이 양반은 정말 놀이를 잘 부르는 젊은이였어요. 아 정말 놀이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한 카트 때 이렇게 승부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아가씨가 춤을 추고 있잖아요. 노래도 좋고 그럴 때 한 카트 찍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서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트 수거가 꽤 많습니다. 40카트 50카트 100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샷을 지킬 때까지 샷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자리를 내가 차지한 자리에서 비켜주지 않으면서 그죠? 남들이 와서 거기 서고 싶어도 못 비키게 안 비켜주는 거죠. 그냥 조금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진을 걸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멋있는 표정 춤에 빠진 표정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 잘 잡아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아바나에 가시면 아바나 옆에는 길게 이렇게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아니 쿠바라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에 호숫도 별로 없고 담배파라고 인력수출하고 이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도 경제재리를 50년, 60년씩 받고 있으니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거기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방파제에서 나와서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위정자들은 한 개인의 사욕을 버리고 국민 전체의 안정과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갈데 없는 친구들이 이어서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묘하게 여기 움직임을 잘라놨잖아요. 아이들이 깔깔깔히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라놨지만 여러분들은 다 느낄 수 있다. 나무 전체를 찍지 않고 나이테만 찍어도 나무를 볼 수 있고 나무에 한 둥치만 찍어도 나무 전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찍으시면 대단히 사진이 충격적이고 가슴에 팍팍 와닿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전체를 다 찍어야지 허리춤을 잘라버렸냐 이렇게 말하지만 전체를 다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잘 보시면 건물이 뒷문이 나오고 인물이 다시 등장해요. 인물이 다시 등장하고 인물에서 크로즈업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인물의 한 부분이 등장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설명을 넘어가기로 하고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트럭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의 모양 얼굴이 안 보이고 해도 아 버스에 저런 식으로 저기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죠. 바람구멍만 있는 저런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통째로 차를 다 찍어서 버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다음 사진은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머리의 뒤통수와 교회당의 일부를 함께 찍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16장째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죠. 1번 사진이 달아났어요. 내가 분명히 1번 사진을 넣었었는데 잠시만 다시 한 장만 더 넣어볼까요. 1번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1번 사진은 이 사진이었고 이 사진으로 1번 사진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어디 돌아다니는 바람에 다른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1번 사진. 1번 사진이 제가 느꼈던 경제지대에 가난한 삶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쿠바의 느낌. 첫 번째 제가 가서 느꼈던 느낌이죠. 쿠바의 미래는 밝고 환하다. 이런 뜻으로 마지막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을 넣었습니다. 80km로 달리고 있는 산발이 택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마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서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또 숨길 것은 숨겨. 쿠바 사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장의 쿠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진 잘 찍는 법 책에도 쿠바 사진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절제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사진도 많지만 사진의 흐름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사진들이 무지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고 다 넣으시면 이기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서 500인 500전 올 12월 23일 크리스마스이브 선물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선물로 이웃이나 또는 가족 아니면 또 내 집에 걸 수 있는 내 작품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페이스북 그룹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가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는 카카오톡 오픈방이 있습니다. 오픈방 착한 사진은 버려라 거기 와서 문의하시면 많은 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미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상 이미 참여를 하셨고 지금 자리가 한 250여 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500명 꽉 채워서 500인이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서점에 가셔서 착한 사진은 사진 잘 찍는 법 죄송합니다.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저자는 물론 김홍이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진 잘 찍는 법 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 같은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단히 조심하실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서 더 이상 환자가 늘지 않고 확진자가 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